서울교통공사 오늘도 서울교통공사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의 안전을 가장 먼저 생각하며 쾌적하고 편안한 지하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열차는 하남검단산, 하남검단산행 열차입니다. This train is bound for 하남검단산, 하남검단산.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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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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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역은 마구 홈앤쇼핑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번 역은 마구 홈앤쇼핑몰입니다. 마구 홈앤쇼핑몰입니다. 마구 홈앤쇼핑몰입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마구 홈앤쇼핑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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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역은 발산, 발산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내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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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님께 살아남은 로뉴수핑몰입니다.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구 홈앤쇼핑몰입니다. 마구 홈앤쇼핑몰입니다. 마구 홈앤쇼핑몰입니다. 마구 홈앤쇼핑몰입니다. 마구 홈앤쇼핑몰입니다. 마구 홈앤쇼핑몰입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마구 홈앤쇼핑몰입니다. 마구 홈앤쇼핑몰입니다. 마구 홈앤쇼핑몰입니다. 마구 홈앤쇼핑몰입니다. 마구 홈앤쇼핑몰입니다. 이번 역은 우장산 우장산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우장산. 우장산.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조기지단과 수술까지 잘못을 참고하도록 하실 분은 우장산역 2번 출구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I love you. 출입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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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역은 화곡, 화곡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관절 청춘 소화석역은 서울 원병원, 서울 원병원으로 가실 분은 화목역 폐관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서나누리병원 석주 관절센터로 가실 분은 화목역 6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이번 역은 까치산 까치산역입니다. 내리실문은 오른쪽입니다. 양천구청 신도림 방면으로 가실 손님은 이번 역에서 2호선 지선열차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이 길은 까치산 까치산 좌측은 왼쪽으로 가실 분은 2번에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사이트에서 2번에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이 길은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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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역은 신정, 은행정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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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역은 목동, 목동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스크는 코와 입을 가려 정확히 착용해 주시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고객은 하차하여 구매 후 열차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오목교, 목동운동장 앞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오목교, 목동 스테리엠. 목동 스테리엠.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내리실 문은 왠 피 cambi지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번 역은 양평, 양평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번 역은 2호선 열차로 갈아타실 수 있는 영등포구청, 영등포구청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오른쪽입니다. 내리실 분은 원활한 승하차를 위해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영등포구 office. 영등포구 office.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it to line number two. 내리실 분은 오른쪽으로 갈아타실 수 있는 영등포구청, 영등포구청, 영등포구청. 내리실 분은 오른쪽으로 갈아타실 수 있는 영등포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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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구청.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잡한 열차 안에서는 간혹 불쾌한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승객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역은 영등포시장. 영등포시장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영등포 마켓. 영등포 마켓. The doors are on your right. The doors are on your right. 경제역 4번 쪽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이번역은 신길 신길역입니다 내리실문은 오른쪽입니다 천안 인천 의정부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역에서 1호선으로 갈아타시길 바랍니다 이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청춘 관절 치료역에 어울린 병원으로 가실 분은 신길역 1번 출구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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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역은 여의나루, 여의나루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여의나루, 여의나루역입니다. 여의나루역입니다. 여의나루, 여의나루역입니다. 여의나루, 여의나루역입니다. 여의나루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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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나루역. 여의나루역, 여의나루역입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